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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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초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인되고 나서 제 첫 생일이죠 8월 24일 휴닝의 생일입니다 보이시죠 펭귄들 보이시죠 귀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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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귀엽죠 미안해 444 케이크도 펭귄으로 준비했습니다 휴닝의 휴닝의 스무 번째 생일 축하해 라고 이렇게 준비되었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어제 새벽부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고 또 모아분들이 축하해 주는 거고 되게 새로웠어요 특히 이제 또 성인 되고 나서 첫 생일이다 보니까 네 새로웠죠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멤버들께 이제 연수생 때 사진 막 공유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제 생일이다 보니까 제 사진이 많은 거예요 이제 연수생 때 와 그때 진짜 완전 옷 이렇게 빡빡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 생일 막 제 제 이제 셀카만 이제 연수생 때 사진을 막 단톡에 이렇게 공유하고 하면서 야 휴닝이 왜 이렇게 귀엽냐고 야 그래서 아마 범경이 올린 건 그거일 거예요 아마 자고 저 펭귄 이렇게 있는 거 그때가 아마 연수생 때 미국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일 겁니다 그래서 또 멤버들이 계속 축하해 주고 이렇게 드시고 분들 와분들이 축하해 주고 이제 또 그 카페에서 이제 광고하는 것도 보고 되게 놀라기도 하고 이게 눈만 돌리면 제 이렇게 제 이렇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하해 주시더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지하철도 가려고 했거든요 어 근데 아직 시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며칠 정도 더 있는데 갈 수 있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같이 준비해 주시더니 제가 크게 한 게 없는데 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도 뭐하지? 어 결국에 수빈이 형이 힌트는 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멈추게 쓴 하하 안녕 이제 성균이 되고 또 처음 만난 생일인데 너무너무 축하하고 윤희님이 중학생 때문에 듣게 됐었는데 벌써 아직 더 신부사람이라고 하니 정말 축하하니까 아휴 너무 많이 부탁하긴 한데 어 일단 생일도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건강하고 밝은 모습도 있겠으면 좋겠다 또 쓰읍 지금처럼 다 너무 준비한 거 처음이 없네 형한테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그때 달라고 거에 있으면은 어 멈추만 해주면 형은 뭐 바라는 게 딱히 없을 것 같다 어 지금처럼만 해드려요 사실 휴닝이가 형을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 티가 나니까 저는 가끔 부담되긴 하는데 그래서 뭐 뒤에 휴닝이 귀여운 저희 내가 다 받아줄게요 부탁 축하해 휴닝 안녕 아 이런 걸 또 좀 미안해요 왜요 어쩐지 댓글 보려고 했는데 안주시도 우리 휴닝이가 벌써 스무살 미안해요 항상 나한테는 너무 어리기만 하고 애같은 너인데 너무 동생같고 귀여운 너인데 벌써 너 스무살이 됐다는게 참 이제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너무 성인이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왜그래 하여튼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어 너무 이쁘게 잘 커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몸도 커 몸도 크고 몸도 크고 마음부터는 되지만 항상 우리한테는 기억하고 좋은 동생으로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고 어 네 사랑해 하하 생일 축하하고 어 어 앞으로도 남은 생일 우리랑 함께 재밌게 잘 보내면 좋겠네 어 스무살되고 나의 첫생일은 진심으로 축하하고 더 파이팅하고 열심히 하자 또 3일 후에 컴백이잖아 어 열심히 한번 알려보자 어 어 3일 나왔다 신기하다 네 축하해 땡큐 땡큐 유니님이 스무 번째 생일 축하하고 또 어 어 유니이가 연습생 때 어 어 구멍구멍 절도운 모습이 어제 같은데 요즘엔 제일 먼저 일어나고 뭔가 많이 야 언제쯤 어때? 왜 나 몰랐지? 멋있는 거 같아 유니님이 오늘 행복한 하루 되겠고 또 축하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어 어 생일 축하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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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네 유일한 친구인 어 강렬해 어 먼저 생일 축하하고 약간 크면서 막힌 성격이 나랑은 더 잘 맞지만은 그런 부분 말고도 네가 표현하지 않고 사는 부분들 100%는 아니더라도 나한테만큼은 5% 정도 꺼내놔도 나는 절대 나한테 뭐라고 안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뭐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또 태어나줘서 고맙다 나도 네가 없었으면은 힘들었을 것 같다 아 방에서 보자 그리고 생일 기념해서 앞으로 그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알람을 좀 꺼어주고 처음으로 들어가면은 네 알람을 그래서 날뛰거든 그 점 유기해주고 생일 축하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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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모두 고마워요 언제 찍었지? 나 진짜 몰렸어 오 오 대박이다 이렇게 기념을 또 양래주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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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다 추웠다 오다 추웠어 오다 추웠다 아이고 뭐야 귀엽다 케이크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야 깜찍하네 우와 귀여워 오 귀여워요 이건 뭐예요? 무더 등 무더 등이에요? 제발 테니까 밤에 게임하는 건 좋은데 꺼주지 마 아이 꺼두지 마 눈 아파지니까 이거라도 펴 오케이 오케이 아 고마워요 오 대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나오는데 멋있어 휴닝이 생일이어서 아 엄청 많이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가는 데마다 계속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남이 형 야 언제 찍었대? 영상편지 영상편지 왜 나만 몰랐어 언제 찍었어? 너를 모르게 찍었는데 너만 몰랐지 너 말고 다 아주 사랑스럽더라 영상편지 자 뭐 축하가 됐으니까 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9월 13일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원래 진짜 얼마 안 남았어 한 달 남았어 슬슬 준비 들어간 거 아니야 형 형 생일은 형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하자 연준이 형 생일부터는 그냥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그치 딱 내 생일까지 그 다음 뭐야? 없앴다가 아니지 수민이 형 아니에요 아니 안 있어요 일단 일단 올해 생일은 없애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자 올해는 좀 이상해 지금 순서가 좀 이상해 그럴까? 그럼 올해 조명은 없애고 순서로 시작하자 아니 뭐 뭐 투표에서 과관스러워 투표에서 과관스러워 근데 가깝다 나랑 윤준이 형 형 원하는 거 있어요? 아니야 아 아 이거 생크림이야 그냥 생크림이야 진짜 귀엽다 아 아 손으로 먹어볼까? 아뇨 아뇨 갖다 줄까? 네 다녀와요 네 자 내 생일이니까 다녀 예의성 물어보면 안 돼 하하 하하 갔다 와요 우리 나 생일이 생일이니까 하하 하하 아 이제 윤준이 형 생일 때 어쩌지 하하 귀엽다 진짜 귀엽다 약간 휴닝이 맞춤형이 이렇게 이쁘다 네 이제 꾸며갖고 펭귄도 있고 펭귄도 있고 야 귀엽다 이거 아 이거 꾸며 너무 귀엽다 그니까 알아서 소했어 애 너무 귀여워 펭귄도 있고 범규 형도 있고 우리 수빈이 형도 있고 너 댓글 같은 거 안 읽고 있어? 숟가락 가지고 왔고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아이고야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휴닝 치실 거라면 이러고 나머지 멤버들 숟가락은 이러고 와 대박 내가 생일인 거 같네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먼저 먹는다 안에 뭐 있어? 생크림 빵 좀 맛있겠다 한 입만 먹어봐래? 응 먹어봐 형 이거 무슨 맛이야? 먹어봐 형 먹어봐 형 먹어봐 형 아 오케이 아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해 뭐야 이거 휴지가 영화선 흘리는 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먹어봐 잠시만 이따 내다 잠깐만 그래? 뭐야 그러네 깜짝이야 야 뭐야 휴닝이 20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이거 문구 우리 셋이서 정한 거야 그래요? 응 약간 네 말 부르셨어 네 눈, 사랑, 눈 또 운다 운다 울지 마 울지 마 어쨌든 많이 울었잖아 왜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좋아 좋아 울까? 울까? 태현이가 벌써 20살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저 성인이에요 빠르네 빨라 너도 이제 얼마 안 나왔다 저도 얼마 안 나왔다 모아분들이 태현이 어디 갔냐고 보고 있었는데 태현이 어디 갔어? 태현이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흐름이 끊기면 안 돼가지고 아마 끝나면 저도 흐름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태현이 낫다 운동이 얼마나 길게 되느냐에 따라 태현이 낫다 태현이 낫다 저도 운동권 키우는 게 너무 싫어갖고 지금 하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그럼 운동권은 냅둬야 돼 태현이 낫다 어제 울었다고 울지 마 울지 말래 어제 태현이 우열했어요 어제 우열했어요 형들 너무나도 행복한 생일이었어요 이러면서 아직 생일 안 끝났는데 왜? 그럼 하트 생일을 어제 우열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열 뭐였지? 저 나랑 게임하다가 너가 너무 오만가 오만가 어제는 그냥 재밌게 놀았어요 맞아 하트는 뭐 희연아 생일 축하하고 난 이제 가볼게 뭐 그래요 아밥 선물 땡큐 연준이 형 쟤도 보긴 했어 무드등이랑 임이 형 하트는 귀여워 옷 사주면 또 귀여워 저번에 사실 네버댓 민트색깔 옷도 거의 카페스로 쓰고 있잖아 바닥에 막 뵙겨서 아니죠 있어요 있어요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그냥 인형으로 샀어 아니에요 저 옷은 이제 포기하려고 내 어려워 리액션 is my life 와우 내가 뭘 들은 거야? 저기 펭귄 케이크가 되고 싶어요 뭐야 Are you sure? 뭐하고 엉덩이 다 귀가 찢겼어요 너무 잔인해 안에가 다 보이네 무섭다 위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위에 뭔가 찜찜해서 약간 안에 막 파먹고 있어 어? 오이는 똑같은데? 목이 짤 네 여러분 짤렸어요 똑같은데? 하여튼 모아분들 저는 먼저 가볼게요 그럼 고마워요 네 너무 축하해요 영상편집 잘 봤습니다 빨리 빨리 범경도 영상편집 잘 보고 아 아 와우 아 수빈 씨도 안녕 살려주세요 갈게요 어 나 때문에 못 당겼다 오케이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 모아분들 안녕 주닝이 생일 많이 축하해 주세요 땡큐 땡큐 여러분 주닝이랑 같이 아주 즐거운 한 시간 보내주십시오 즐거운 두 시간 한 시간 보내주십시오 즐거운 두 시간 보내주십시오 주닝이 생일이니까 나갈게요 주닝이랑 같이 나가려고 계십시오 안녕 아 축하해 주셔서 고마워요 너 안 옮겨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안녕 빠이빠이 오케이 또 축하해 주고 멤버들 밖에 없죠? 뭐 물어볼걸 오늘 같이 영화 보겠지 봄이 형 아니 봄이 형이랑 영화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좋습니다 자자자 무슨 아 나 머리 지금 봤어 이런 머리도 사랑해 주세요 아 너무 강연가 싫어하셔도 돼요 싫어하셔도 돼요 이야 흥인 맛있습니까? 네 맛있다 와 누가 얼굴 얼굴만 뜯었어 누구야 나 못 봤어 아 흥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제 이번 컴백으로 사랑해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머리 흥인 생일 너무 축하해 다음 생엔 너의 머리카락으로 태어날게 지금 머리카락으로 태어나면 좀 고생 많이 하실 텐데 네 가족들한테 연락 왔어요 아 연락 왔죠 동생한테도 언니한테도 연락도 어머니한테도 왔습니다 할머니 뭐 아 오셨어요 사촌까지 가족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요 안녕 안녕하세요 스포츠맨 네 이거죠 주인공을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 어때 잘하고 있었어? 어 잘하고 있었지 하긴 했네 원래 어떤 모양이었어? 원래는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생긴 애 형상이었지 아니 나 안 끝났어 하다가 하다가 왔어? 어 하다가 왔어 어디를 했니? 등 하고 왔지 지금 들어가서 다시 가슴이 아프게 그래서 자세를 유지하고 있구나 지금 등에 계속 텐션 주고 있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있어 운동을 하고 와서 운동은 요즘 스트레칭을 같이 좀 병행하고 오 깜짝이야 안녕? 귀엽네 그럼 영상은 봤니? 어 야 봤다 야 내가 아직 몰랐지? 어 나 진짜 몰랐어 야 감동이었어 그럼 엄마 분들도 아시네 태연이 등 하고 왔구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 볼 거 없다고 하다가 중간에 오면은 되게 애매해져서 맞아요 등을 딱 끌리고 왔어요 생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나? 응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지금 생각 안 하는데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을래? 네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크림 같이 먹자 예 이거 연준이 형이 준 거야? 어 상측하네 무대들이었어 나가면 게임할 때 기과했고 좋네 어 그래 그래 네 생일 선물은 응 나한테 카카오톡으로 계좌 찍어놔 내가 받았던 내가 그때 받았던 내 생일 때 받았던 생일 선물 중에서 난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 같고 같이 해주고 싶어서 오케이 아니 사만 싶은 거 있어 링크를 보내라 아 오케이 오케이 비타 좋다 아 잠시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렴 네 너도 운동마저 하렴 파도 보내놔 오케이 오케이 안녕 안녕 파이팅 안녕 아 귀엽다 어떻게든 유정이라고 너무 열심히 해요 멤버들 오늘 봉기 형이랑 태연이가 운동 마시고 아우 나 운동이랑은 안 맞는 거 같아서 저는 딱 하면은 하는데 하기 전이 힘들어요 귀찮은 것도 있고 안녕 귀찮은 것도 있고 뭐지 그만 가만히 하 고맙습니다 또 뭐지 어 지금 머리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갈라나와가지고 머리를 쉽게 못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더 좁아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뭐 이 정도 인형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 침대 가도록 오게끔 하려고요 음악을 운동은 하루가를 가져오면 진짜 막상 하면 열심히 하게 돼요 이 인형 이름 지을까요? 뭐지 뭐지 수달같이 된 게 아니네 수달이 수달을 거꾸로 해서 달수라고 인지을게요 달수 우리 달수 이제부터 너랑 같은 침대에서 자자 준식이도 나왔네 아무튼 항상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로 SNS로도 되게 많이 축하해줘서 되게 놀라기도 하고 늘 볼 때마다 새로워요 인형 몇 개 있어요? 인형 몇 개 있어요? 글쎄요 제대로 안 세어봤는데 몰란이 인형만 한 8개 정도 될걸요? 그렇습니다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애와동굴이에요 라이언 뭐가 없는데? 좋습니다 귀엽네요 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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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그 이름으로 가죠 아 이해 완료 이해 완료 난 또 모아분들이 막 지어낸 줄 알았어 오빠도 펭귄입니까? 펭귄이죠? 되게 후보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병아리, 사슴, 펭귄 이렇게 있었는데 펭귄으로 땅땅 정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펭귄 동물로 이제 그냥 정해놓기도 하고 펭귄이 가장 어울린 것 같아서 펭귄은 왜 그러냐고요? 멤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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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작품 아 저 제가 만든 작품이기도 하죠 멤버들이 만든 작품 아 저 제가 만든 작품이기도 하죠 이렇게 원하는 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유니카이 어제 왜 울었어요? 거짓말인데 거짓말이에요 그냥 해본 거였어요 짜잔 어제 뭐 했지? 기억 안 나네 아 또 이제 이게 데뷔하고 나서 세 번째 생일이죠? 세 번째 생일 세 번째 생일 벌써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생일 저기가 3년 차가 된 거네 신기하다 저기도 늙었네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머리가 지나갔어요 좋아 좋아 한번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나마 안 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 모아분들은 아직 애기예요 그렇죠? 아직 애기 까는 애기 그렇죠? 모아분들한테서만 애기가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연색대 사진 보면 진짜 지금이랑 차이 엄청나더라고요 특히 금발해서 그런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또 3이 남았잖아요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고 오늘 자지 마세요 생일이니까 그냥 힌트라도 애매한 힌트 같기도 하고 오늘 자지 마세요 오늘 연습했어? 촬영하고 와가지고 촬영하고 와가지고 연습은 아직 알고 계시는구나 오늘이랑 되게 드셔도 되는구나 확인사 어떻게 뭐 있을까? 근데 다들 따뜻하게 생일 축하 메시지도 남기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머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신기하다 세 번째 생일에 송인대 보면서 생일에 늘 새롭습니다 물론 쭉 가봐줬구나 카야 오늘도 행복할게 몸에 너무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생일 축하해요 너무 고마워요 네 걔 사진들도 보셨어요? 완전 나의 몸 잠발대도 있고 머리 짧았을 때도 있고 잠발대도 있고 맞네요 네 다들 저녁은 먹었죠? 맞아요 지금 시간이면 이미 먹겠고 해피피트 보셨어요? 저 해피피트 되게 재밌게 봤는데 대장 생일 축하해 생긴 나라에는 언제 돌아올 거야? 언젠가 돌아올게 펭펭펭 펭펭 휴닝이 생일이 오늘이라고? 맨날 맨날 생일인 줄 알았는데 쉿 오늘 우리 아리 펭귄이 생일이라고요 세계의 유일한 생일 축하해 Say you love me 11시 59분까지 좋습니다 11시 59분까지 신나게 하루를 빌내야죠 저 너무 귀여워요 해피피트 재밌게 봤어 나 펭귄 영화 펭귄 만화 다 본 것 같은데? 마더가스카르의 펭귄으로 다 봤어 재밌게 봤어 저 펭귄 프라이빗이라는 캐릭터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귀여워요 아마 거기서 막내일걸요 귀엽네요 보면서 제 생각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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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케이크 케이크 먹어야 해 근데 너무 불쌍해 뭔가 미안해서 못 먹겠어 살짝 물고리 말이 아니라 나 조금 미안해 살짝 오케이 미안 짠 아이고야 민초냐고요? 생크림 케이크예요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아니고 그냥 네 생크림 케이크 케맛데도 있네 다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다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얘기해보죠 오늘 하루 어땠는지 저는 뭐 아침에 일어났고 세일도 하고 그랬죠 오실 오실가 어땠더라 오늘 또 최근에 영화도 많이 보고 멤버들이랑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If Only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재밌네요 재미보다 감동적이죠 영화가 슬픈 영화를 보면 슬픈 영화를 찾고 있거든요 그냥 아무튼 울고 싶어가지고 그래 나를 울려볼 만한 영화가 있을까 나머지 찾는 중이었어 네 If Only 보면 좀 울컥하긴 했어 그래서 하나씩 찾고 있고 보통 슬픈 영화는 오멘스 영화에 많으니까 오멘스 본데 아직까지는 본데고 안 본데 그렇습니다 계속 찾아보려고요 영화를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우아 분들도 추천해 주세요 막 이거 보면서 오해를 했어 휴닝아 하면서 추천해 주시면 좀 보겠습니다 휴닝아 너 때문에 전쟁이 났다며 귀여워 와우 It's amazing 귀여워 뽀로로 보자 뽀로로 재밌죠 뽀로로 누구 좋아해요? 저 패티 좋아해요 귀여워 패티 패티가 좀 좋아 루피도 좋아 군침이 그렇습니다 루피도 좋아 루피도 좋아 루피도 좋아 어떻게 캐릭터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지 참 그냥 나는 거 같아 안무는 어떨지 마음껏 없었는데 여기서 춤추고 싶네요 노래 틀고 3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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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시면 됩니다 머리가 계속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 너무 걸려 도전 났나? 모르겠다 교환일기랑 두바두바리바리 두바두바리바리 처음 들었을 때 저희도 물음표 하면서 뚝 두바두바리바리 하면서 이랬는데 귀엽더라고요 또 이렇게 노래도 들어가니까 두바두바리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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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매력 있어요? 노래 되게 좋아하네요 노래 너무 좋아서 저 계속 들었어요 차 안에서 유빈기 유빈기 대단한데? 이야 합격 튼튼한 다리를 가져왔는데 귀념감각이 뛰어나요 아 무드등 모자 좋다 무드등 셔츠 잘 어울려요 셔츠 잘 어울려요 오늘 생일이랑 잘 맞지 않아요? 무지개색으로 그런 느낌 저는 과자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과자를 그렇게 즐겨 먹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구구구 네 짜잔 이게 딱딱한 게 아니네 물러가네요 짜잔 연준이 형의 무드등입니다 기아와 잘생겨 가겠습니다 잘생겨 가겠습니다 빵 인형 어떻게 됐냐고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유용해요 그냥 인형이 아니어도 막 예전에 전 숙소에서 그걸로 식상으로 해서 거기서 밥 먹은 적도 있어요 되게 유용해 유진아 성함 말해봐 다 들어줄게 고아 분들이랑 오프라인 만나는 거 들어줄 수 있나요? 콘서트 하는 거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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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니까 소용이 없네 뭐 어디가 고아 아니야 너무 신경 쓰면 또 안 돼 이제 놓아버리세요 좋습니다 어릴 때 갖고 싶었던 선물? 저 어릴 때는 로봇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로봇이랑 인형 다 좋아했구나 인형을 좀 더 좋아하고 로봇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제가 트랜스포머를 좋아했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베개 밑에다가 이제 인형들이랑 로봇 집어넣고 난 얘네들이랑 같이 이렇게 누워서 자야지 하면서 이렇게 베개 밑에 이렇게 집어넣고 누웠는데 다음 날 이제 목이 안 돌아갔어요 목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려거나 하면서 아파해서 제가 이러고 다녔어요 너무 아프가지고 오죽하면서 조퇴했어요 그때 심해가지고 여러분도 딱딱한 물건 베개 밑에다가 두지 마세요 평균 이름 씌워줄까요? 뚝심 있어 보이니까 뚝심 위로 하겠습니다 아주 튼튼하네요 좋아요 좋아요 두 개 정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상한 나라의 순서탕 인간 버전 같아 정답 완전 색깔이 진짜 그거랑 똑같아요 더 맛있는데 그래 오늘은 아이스크림 그거다 여기 순서탕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연준이 형 핑크머니 볼 때마다 순서탕 같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예뻐서 힐링아 뒤에 사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사진 알려줘 이거는 얘기한 적이 없지 저는 이제까지 찍은 것 중에 저는 이 터널리 를 가장 좋아해요 좋아할 것 중에 해서 이쪽 이쪽? 얘네들이 되게 예쁘게 나와서 좋아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리 때 찍은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랄까 그때가 좀 더 아련하게 잘 나온 느낌이고 예쁘게 나왔어요 그냥 저는 이런 의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은 이쪽? 고르겠습니다 금발 금발 휴닝 장발 휴닝 좋죠 버전이 많네요 데뷔 휴닝 장발 휴닝 단발 휴닝이라고 해야 돼요 단발 휴닝 금발 휴닝 5, 5, 5, 3은 뭘 해야 되지? 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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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포토타임! 가져오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툭시미 툭시미랑 함께 찍어볼게요 툭시미 툭시미 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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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무서운데? 미안해 너무 눈이 크게 참 애매해요 눈 너무 평소처럼 눈 뜨면 너무 흐리 멈탱해 보이고 눈 크게 뜨면 미식한 것처럼 보여서 너무 무섭 최대한 편안하게 그래서 항상 촬영할 때 눈이 너무 어려웠어 오픈 멤버들이 부럽다 하고 하고 또 또 친구랑 찍을게요 가까이에서 끊어볼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네 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정말로 놀랐어요 이렇게 여러 곳에서 준비해 주신 거 보고 항상 이렇게 생일을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직접 보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멀리서 응원한다는 걸 진짜로 제대로 시간 나게끔 만들어주시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년이면 그래도 직접 볼 수 있겠죠 봤으면 좋겠네요 네 휴닝이의 첫 성인 휴닝이의 성인 되고 나서 첫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성인 휴닝카이의 활약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V LIVE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대박 야 너가 여기 있어 뚝심아 아주 좋아 안녕 안녕